그 문자를 했는데 수민이가 게스트가 누군지 알았나봐요 저한테 젊은 사람은 이상협 밖에 없다고 왜 이래? 잘 봐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상한 컨셉이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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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계속 수줌어해 얘놈이야 상엽이랑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상엽이랑 뭔가를 상엽이랑 뭔가를 와! 달라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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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엽 오빠 돌커플로 가죠 뭐 돌커플 돌커플 돌송인 돌상에서 해가지고 내가 지킬게 우와! 내가 지킬게 와 처음이야 처음이야 예아 사진 찍어주세요 내가 왜 줬어? 상엽 오빠가 잘생겼어 상엽이 아까 생각하고 있네 아니 상엽 오빠도 저한테 안좋아요 상엽 오빠는 제가 뭐 얘기만 하면 오우야! 무슨 여자로 구름 행여나니 막 이래요 오우야! 무슨 여자로 구름 행여나니 막 이래요 아니 근데 거기에는 상엽이 형도 나오죠 아니 상엽씨한테는 상혜 오빠가 가족이구요 만약에 버티면 버티면 누군가가 어! 전소민은 제껍니다 이렇게 딱 전소민은 제껍니다 이렇게 딱 자! 야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여? 소민이 들어서 상엽이 봤어요 상엽이 우리 하루 잠깐 그냥 게임하는 거에요 지금 예 막 가는데? 소민이 오케이 나 왜? 나 이 맞추도 안 돼 나 이 맞추도 안 돼 야 사람은 같이 죽이잖아 야 왜 그래 사연이 있어 사연이 지켜줌잖아 너 야 지켜줄게 나 들렸어 사겸 오빠 들래 뭘 벌써 들려 나 갑자기? 아니 뭘 했다고 뭘 했다고 너 시골 영감 청타는 기차 놀이에 시골 영감 청타는 기차 놀이에 시골 영감 청타는 기차 놀이에 정변 바울은 날이 나질 나아기 소민아 진짜 우리는 살아나야 돼 자 이제 마지막 각 팀마다 하는 거라고 선스틸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혜부터 와 어떻게 또 둘이 붙어있냐 진짜 지그찌그하다 상혜 오빠 진짜 지그찌그하다 상혜 오빠 우리 러브라이 러브라이 러브라이너들이 뭘 지그찌그해 너 첫날 진짜 커플 하려고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겁나 야 방구 부스터 방구 부스터 어 소윤이 소리 안내는데 부르고 있었어요 같이 소리 안내는데 부르고 있었어요 같이 야 넌 진짜 많이 보았다 어떡하나 우리 뭔가 싫어 부부 같다 그쵸 오빠 그쵸 오빠 가운데 또 둘이 하나도 아닌 거 같거든 그래서 우리 싫어 부부 같애 둘이 직장 동료 같애 뭐하는거야 야 너 쟤 너 질린다고 너 손님이 질렀다며 질렀다며 영국에서 보니까 좀 원하는거야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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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일 내가 붓기 빠지면 장난 아니다 선이 굵어갖고 약간 영국 스타일이야 예를들어 널 아니 아쉬울 아 어 소민이 우리도 어 소민이 오 어 전소민이 우와 어 신혼맹이 이게 웬일이야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신혼맹이 지금 신혼맹이 어 근데 약간 진짜 그러네 오늘 티셔츠가 이렇게 약간 둘이 어울니 티셔츠가 이렇게 약간 둘이 어울니 어 시시야 돼 대학교 시시 아 소민이가 소민이가 아침에 조심 먹으러 상엽이 오는데 어! 도련님 온다 왕자님 온다 왜 왕자님이야? 왕자님 같다고 자꾸 상엽 오빠 멋있다고 아침에 조식 먹자고 소민이에서 전화하니까 형들 다 나온대 그랬더니 아... 졸려 더 잘래 상엽 오빠는 그런데 갈게 갈게 그러고 나왔어요 너 진짜 쟤는? 와 넌 진짜? 쟤는 진짜 너무 시네 소민아 천수 넌 왜 그러니? 얘 또 질렸다면서 좋았다 싫었다니? 영국 스타일 아 영국 스타일이야? 영국 스타일 아 영국 스타일이야? 내가 봤을 때 지금 쭉 보니까 왜 상엽이 형이 돋보이는지 알겠네 왜?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봐 야 니가 일로 들어오면 점점을 찍는다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기별명이 아니라 못하겠어 어때? 내가 진짜 깜짝이야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소민이 소민이 시험이 시작된다 소민이 시험이 끝까지 소민이 시험이 됐다 소민이 시험이 됐다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웃어 너무 웃어 너무 웃어 너무 웃어 너 왜 그래. 아 씨 짜증나 진짜. 소민 또 시작이다. 울어 왜 울어. 아 얼마나 나 이틱이야. 왜 울어. 소민아 안 나오면 되지.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. 내가 8개지. 소민아 코딱질이 났어 코딱질이 났어 코딱질이 났어. 코딱질이 났어 코딱질이 났어. 나 없어. 언니 상현 오빠 좋아해요. 안 좋아해 안 좋아해. 야 너 괜히 까였다. 야 너 상현 오빠 좋아하니? 아무 관심 없어요. 두 번 까였다 두 번. 잘한다. 아 잘한다 임수야. 상현 오빠 사귀지면 사귈 거야? 아니요. 안 사귀어. 그러면 하는 동안. 오빠한테 관심 없었어요? 없었어요. 오케이 됐어. 아 근데 이거 나 너무 상처야. 이거 나 너무 상처야. 자 게임이 생겨요 게임이 생겨요. 아 내 소민이 줄 거야. 어? 아 내 소민이 줄 거야. 어? 아 저기 미안한데. 소민이 준대. 광수 너는 아닌 것 같은데. 소민이 준대 오빠. 오빠가 소민이 준대. 야 누구 줄 거예요? 소민이요. 아니 이렇게 하면 게임을 왜 해. 아니 마지막에 내 선택입니다. 상현 오빠도 친하기도 해서. 네. 맥주 한 캔 들고. 오빠한테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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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는 척 하신 거 아니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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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소바리 전소바리 안녕. 네. 응 어디요? 집이에요. 상협씨랑 친하신가요? 네? 상협씨랑 친하세요? 어 상협이 오빠는 뭐라고 전답했나요? 아 무척 친한. 엄청 친하다고 막 그냥 지금 그냥 전화된다고. 아 네. 아니 엄청 친하죠. 엄청 친해요. 아 그래요 저한테 엄청 부네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내꺼 뽑아야죠 아까 뭉친이 있던데 그 분꺼야? 아 이거 내꺼데 아 아 아플꺼거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너 죽을게 아! 아 고마워 오빠 이거 진짜 귀한거잖아 괜찮았습니다 다 너를 위한거지 다 너를 위한거야 수민아 나는 장자가 필게 아아아아악 이거 내가 볼 때 세상에 안나온다 아니야 요즘 다 나와 요즘 다 나와 그쵸 맛있는 소민아? JMT 소민아 저거 다 빼주려고 그만해 자 맛있는 척하라고 아, 진짜 저기요. 자. 음! 맛있어. 아, 우리 소민이. 너무 맛있다. 우리 소민이 힘내요. 그것도 이제 다 먹자. 그리웠던 시간도 어련했던 기억은 그리웠던 시간도 아직 제자리에서 머문 채로 맘속에 남아있어 길었던 내 하루가 처음 우는 이 밤에는 그대 목소리만이 나 긴 새벽이 지날 저 어둠이 지면 잠이 든 내 꿈속에 살며시 뒤로 나의 곁에 있어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나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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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버린 마음이